현대로템이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한국 ESG 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밑등급 공표 결과에서 통합 A플러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A플러스 등급을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각 분야의 중장기 목표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지난해 통합 A인 우수 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한 A플러스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상전사 이 경우에는 영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 위로가 아시게 되었습니다. 현대 정상전사